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해제로 연기됐던 술자리가 급증할 걸로 보고 원주와 춘천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왕복 6차로 이상 대도로 단속과 음주 의심 차량 죽집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입니다.